안녕하세요 하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잖아요 옷차림도 가벼워진 만큼 그에 맞는 봄맞이 가방 스타일링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좀 밋밋한 옷을 입을 때는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곤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포인트가 될 만한 가방부터 그리고 포멀한 룩에도 어울리는 가방까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저가부터 프리미엄 고가 라인까지 다 들고 나와봤으니까 어떤 가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링이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하나하나 소개하기 전에 구매한 지도도 꽤 된 가방들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면서 제가 얼마에 샀는지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적어놨어요 중간중간 휴대폰을 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가방은 파인드 카푸어 컬렉션 라인 06 머스타드 색상이에요 보면은 지금 이쪽에 이 스트랩이 크로스로 가능한 스트랩이 달려있어요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안쪽에도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 바깥쪽에 고리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크로스를 멜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머스타드 색상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좀 비비드한 컬러에도 잘 어울리고 밋밋한 톤에도 잘 어울려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참 좋은 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크기가 또 작다 보니까 저는 여행 다닐 때 이런 포인트 컬러가 되는 가방 하나 매면은 사진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도 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블루 퍼플 비슷한 컬러의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쪽이 뭔가 겉에 봤을 때 작아 보이는데 은근히 수납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는 작지만 수납 공간이 넓어서 참 알찬 친구다 가성비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카드 같은 거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크기도 조금 작고 가죽인데도 이게 무거운 가죽을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들었을 때도 무게감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뭐 크로스로 멜 때도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참 간편한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가방은 바로 제니클로젯 순백 오후백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제가 이 가방은 제가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영향력 있는 여성 15인에 선정이 돼가지고 되게 영광스럽게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제니클로젯이라는 브랜드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참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런 브랜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보리 색상을 선택한 이유가 아이보리가 참 튀지 않는 색이라서 여기저기 다 어울리잖아요 지금 같은 룩에도 참 잘 어울리고 또 포멀한 룩을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슴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앞쪽에 있는 이 고리는 이 부분이 뺏다 꼈다가 가능해서 좀 다양한 연출을 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가방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자석 타입으로 돼 있어서 쉽게 오픈 클로징이 가능한 점이 참 좋더라고요 안쪽에 보면은 내부 지퍼도 또 들어가 있어서 조금 빠질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것들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포켓도 이렇게 사이드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가죽 느낌이 나는 소재를 아래쪽이랑 옆쪽에 다 사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되게 중저가 브랜드 안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어서 소개할 가방은 바로 셀린느의 러기지 백 수리 색상이에요 예전에 제가 가방 소개 영상에서 한번 리뷰를 했던 바로 그 가방이에요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좋은 게 봄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가을에 들기에도 너무 좋고 겨울에도 여기저기 들기에 참 좋은 컬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리 색상이라고 해서 이런 느낌의 에토프 컬러가 생각보다 가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좀 유니크한 컬러예요 이게 보면은 지금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크로스백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백도 활용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크로스백을 늘어뜨려서 이렇게 손잡이를 많이 잡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완전 거친 가죽이 이렇게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볼 때랑 안쪽에서 볼 때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컬러도 약간 톤온톤 느낌으로 살짝 더 짙은 컬러감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안쪽에 또 이렇게 이너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방을 5년 전에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묻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좀 덜 보이고 얼룩 같은 게 묻어도 좀 덜 보이는 그런 가죽인 것 같아요 5년을 써도 조금 관리가 잘 됐구나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기가 꽤 수월한 가방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바로 생로랑 케이트백이에요 이 로고가 있는 부분이 은장도 있고 금장도 있고 테슬이 달린 것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어요 취향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이게 아무래도 길이가 조금 길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장지갑도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길이가 좀 긴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겉에 표면도 아까 제가 셀린드백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스크래치에 좀 강한 표면이에요 체인 스트랩이 너무 좋은 게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보면은 소리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 체인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뭐 숄더나 크로스로 활용을 해도 되고 체인을 이렇게 다 넣으면은 그냥 클러치처럼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활용도가 참 좋은 가방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바로 여자들의 로망이죠 샤넬 클래식 은장입니다 구매 당시에는 900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여기 촬영하기 전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은 1367만 원이더라고요 샤넬 클미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샤넬 클래식 미듐 샤넬 클미 은장을 선택을 했고요 저한테는 뭔가 금이 조금 누리끼리하게 뜨는 것 같아서 은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열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생로랑처럼 지금 끈을 안쪽에 넣어놨거든요 이거를 다 꺼내서 보통 저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평소에는 사실 이게 너무 가격대가 고가다 보니까 잘 못 들고 다니고 결혼식 갈 때? 벽식 있는 자리 갈 때 가끔씩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샤넬 로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포켓이 또 숨어져 있어요 이 앞쪽에도 공간이 좀 널찍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가방이 뭔가 가죽이다 보니까 늘어날까봐 이런 포켓은 잘 활용은 안 하고 좀 납작한 거는 가끔씩 넣는 정도? 이 안쪽 제일 큰 포켓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뒤쪽에도 보면은 포켓이 있거든요 자주 쓰는 카드 같은 거는 이런데 넣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제가 이 샤넬 카드 지갑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고의 디자인이 똑같아요 이 지갑을 뻥튀기 하면은 이 가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정도로 디자인이 비슷한데 제가 이 지갑은 7년을 썼습니다 근데 이 지갑을 보면은 스크래치가 이렇게 살짝살짝 나있어요 아무래도 7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방도 아무래도 비슷한 소재감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용감들이 묻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가격대도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바로 발렉스트라 이지대 가방이에요 발렉스트라라는 브랜드는 딱 보면은 디자인이 발렉스트라구나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버클이에요 이 버클을 옆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가방이 열리거든요 저는 이런 포인트도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다른 가방들은 뭐 그냥 지퍼 타입이던지 아니면은 자석이 많은데 얘는 버클을 이렇게 한 번 돌렸다가 오픈 클로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산지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여기가 버클이 계속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이 부분 보호 필름을 제가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방이 이렇게 딱 보기에는 뭔가 큼지막한 느낌은 아닌데 또 작은 느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안쪽에 또 이렇게 지퍼도 있는데 지퍼 타입이 있는 포켓이라서 좀 중요한 거나 빠지기 쉬운 것들 안쪽에다가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스터드도 또 박혀 있어요 스크래치나 오염, 이물질 묻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발렉스트라 이지대는 이게 또 가죽이잖아요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느낌의 가죽은 아니에요 뭔가 가볍게 이 가죽 소재감이 들어가서 데일리백으로도 매기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 라인의 가방 같은 거는 다 가죽 소재가 많잖아요 저는 매장에서 나온 거 이거를 거의 다 버리지 않고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할 때 종이도 안쪽에 넣어주고 제대로 모양을 잡아서 다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이런 더스트백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위에 잠궈서 이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이유가 매장에서 준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브랜드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스트백에 넣어놔도 어떤 가방인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가죽 같은 거는 습도나 기온 변화에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오래도록 깔끔하게 관리하기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꿀팁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바로 로이비통 카피신 MM 사이즈 블랙이에요 이 가방은 제가 정확하게 구매한 날짜가 기억이 나는데 2021년 재작년이죠? 12월 17일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엄마한테 선물로 사드린 가방이에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700만 원대 중후반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촬영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90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컬러별로 가격이 또 상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컬러에 금장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금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저희 엄마가 한눈에 반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인데 안을 열었을 때 좀 반전이 있더라고요 컬러감이 참 핫한 핑크 컬러가 안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열었을 때 조금 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이 손잡이에 트윌리 같은 거 묶어서도 많이들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에 트윌리를 묶으니까 또 다른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 덮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자석 타입으로 이렇게 붙거나 지퍼로 채우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하는 스타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껴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고 저희 엄마는 가끔씩 이렇게 빼서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리가 뭐냐면 이 앞쪽에 보면은 고리가 하나가 더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숨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봄맞이 가벼운 옷차림에 포인트가 될 만한 가방부터 조금 프리미엄 고가 라인까지 가방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365일 중에 360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 하나가 있거든요 짜잔! 이 가방이에요 프라다 버킷백인데요 제가 이 가방을 구매를 하고 구매한 당일부터 진짜 매일매일 들고 다녔어요 저를 아는 지인이라면 이 가방 들고 다니는 저를 진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천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버킷백이다 보니까 안쪽에 아무거나 막 갖다 넣어도 그냥 위에만 이렇게 쏙 잠그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도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안쪽 공간도 되게 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포켓도 되게 큼지막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저것 넣기 너무 좋아요 이 가방도 만약에 명품 입문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쁘고 활용도가 좋은 가방은 그냥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고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오늘 제 소개 영상이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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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